저거는 똥 없고 아, CCTV요 그거는 봐서 뭐 할 건데 걱정돼서 그러죠 이게 감옥이다, 감옥 네, 엄마 니도 아들이 있어야지 나는 걔 안 와 아, 나도 말 좀 하십시오 해라구만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? XX 서울 나갑시다 나는 아빠또는 싫다 뭐 이 카드 가면 언어라 내 카드 살면 되겠네 누가 니한테 내 돈 봐달라고 했노? 미쳤죠? 요즘 어르신들 있는 집들에는 하나씩 다 있습니다 사셨어, 이거 아니, 내 돈 주고 사는데 뭐 하이